그리고 다른 트로트 가수들하고 다 친하겠네? 어, 어때? 관심 있는 사람? 장민호? 좋겠다. 부럽다, 야. 아니, 네, 저, 저. 네, 저, 저. 기다려듯이. 아니, 얼마나 키 차이가 나는. 쟤 보고 싶어요? 일어나세요. 아니, 얼마나 키 차이가 나는. 쟤 보고 싶어요? 태연이랑. 너도 일어나. 어, 가은이도 해보고 싶어요. 아, 나는. 양쪽에 서봐. 내려와 있구나. 아니, 가서 삼촌 옆에 서봐 둘 다. 궁금한데 태연이랑. 땅이 울린다. 궁금한데 태연이. 태연이 왔는데 왜? 태연이 왔는데 왜? 야, 왜 이래? 야, 내가 뭐 어떻게 하냐? 아, 얘 너무 귀엽다. 다한이도. 다한이도. 주영이도 이리로 와봐. 아, 왜? 거의. 야, 두 살 차이인데. 야, 어깨도 안 오는구나. 태연아, 삼촌 보니까 어때? 좀 이상해요. 너무 커요. 태연아 좀 좋다고 해. 너무 커요. 아, 좋아요. 착하네. 다연이는 삼촌 키 커서 어때요? 키가 몇인지 너무 궁금해. 좋아해요. 아이, 착하다. 조종? 조종이야? 안녕하십니까.